이번달 월간 견적은 없을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CPU 값이 너무 변동이 심해서 여기서 월간 견적을 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거기다 지금 다음세대 그래픽카드가 나오는 마당에 월간 견적을 진행하면 끝물인 그래픽카드를 구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이번달 월간 견적을 패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달 월간 견적이 없다는 것을 별도로 고지하겠습니다.